네, 빙어워터에서 야경을 보여드립니다. 네, 여기 춘천은 아니지만 여기 군이 인근에 있는 저수지도 야경이 굉장히 멋있어요. 아마 이게 또 화려한 야경이 마지막 야경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진행되기는 또 이번 주 주말이나 뭐 다음 주 주말도 있네요. 여기는 지금 영하 8, 9도,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얼음이 점점 더 얼어 들어간다는 사실, 굉장히 춥습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네, 내일부터 오시는 모든 빙박하시는 분들 모두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난낚시도 이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.